한국국토정보공사 민아형 있는거죠 하영아 바이 우리 경찰 못됐는데 범위는 있으면 타살이면 되잖아 왜 자살 안는거 같애 문이 열려있는게 자꾸 맘에 걸리더라고 뭔소리야 세탁기 소린데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 우리가 잡자 민아형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민진상 우리가 직접 나선다 사페 이상한걸로 올라왔는데 한번 확인해봐 여기 2층 아니에요? 열립니다 이거 봤는데? 한편하러 왔을 당시에 한편 멤버들 중에서 자리를 비우신 멤버가 한 분 계셨죠? 잡을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 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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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죽을 집이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